선배가 적어도 그런 걸로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야 믿어 분명 오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그 사진은 벌써 다 왔네 너 뭔 생각을 그렇게 오래 하냐? 근데 그쪽은 왜 혹시 나 바르다 준 거예요? 아니 여기 우리 집 가는 기기거든 뭔 소리야 아니 아니에요 그쪽 집 방향은 반대쪽인데 됐고 이거나 받아 이게 뭐예요? 스프레이 눈에 뿌려 전기 충격기 그거 조심해라 3단봉 휘둘러봐 한 번 옳지? 그걸로 패는 거 쓸데없이 책 같은 걸로 잡을 생각하지 말고 이걸 들고 다녀 이걸로 너 누구 얘기하는지 알지? 스토커 스토커 이건 뭐예요? 불빛도 되고 빨간 거 눌면 이렇게 소리나는 거야 고마워요 아니 근데 무슨 선생이 수업 땡땡이 칠 만한 그런 고민이 뭘까? 아니에요 또 또 요새는 나한테 대들고 막 쌈박지라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좀 괜찮아졌나 싶었더니 그 병 또 도졌네 아니요 괜찮아요 말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쪽도 그쪽 일 때문에 많이 바쁘잖아요 어쨌든 이거 잘 쓸게요 그래 야 눈 떠 눈 그래 그래 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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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